오늘 아침에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적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원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오 마려함과 같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얻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것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오 똑같은 발이지만요 더욱 질하러 가는 발이 있고요 자기 유익,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발이 열심히 걸어다니는 발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익과 유익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요 세계 살리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 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뭐든지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을 찾아내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면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일곱 번이나 하는 큰 재앙이 드러나쳤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 속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말이 일곱 번이지 지금도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적에는 계속되어서 재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노예로 에지트의 노예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6월절 피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벌레셋이라는 데서 전쟁이 늘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벌레셋을 꺾은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있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사무엘이란 대제사장입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은약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국을 했지만 6월절 리뷰를 놓쳐버린 엘리 제사장은 피는 발랐지만 양은 잡았지만 왜 잡는지 크게 대한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어졌는데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상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은약이 회복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모세 시대 때 광야 때부터 회복되어지던 모든 은약과 또 은약계 신앙과 이 은약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모세 때 있었던 백부장 청부장 이런 시스템들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있을 즉에 전쟁과 재앙이 거쳤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거쳤다 은약 잡은 한 사람만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진짜 보금운동하는 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진짜 보금운동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땅의 재앙을 보류하십니다 여러분 또 아람이라는 이번에 시카고에 가니까 아시리안 철치라고 있던데요 이게 이제 아람과 아수로인데요 이 아람에서 뭡니까 도단성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뭡니까 엘리사입니다 그 은약을 가지고요 은약운동 제자운동을 본격화 서성 엘리안을 통하여 물려받아가지고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고요 본격적인 생도훈련을 시키고 요즘 말하면 신학교 운동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아람 군대를 딱 꺾어버렸습니다 아수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뭡니까 완전히 네 번째로요 잡혀갔습니다 눈이 뽑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또 포로되어갔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칭장실사절이잖아요 다 아수로 바벨론에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의 은약 보라 처녀가 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요 제사를 막 지내면서도요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게 뭔지 모른데요 그런 열심이 특심이면서도 메시아 은약을 놓쳐버렸어요 로마의 여섯 번째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등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매불망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이냐 8절에 보니까 때와 기한하고 이렇게 다 맡겨두었으니까 뭐 해야 되냐 너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오래되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건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실제 이렇게 복음정부하면 땅 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지 이렇게 그리스의 은약을 증거할 때 로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2000년간요 AD 70년 내지 72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우리나라보다 3년 늦게 독립했죠 완전히 뭐 했습니까 2000년간 완전히 유랑했습니다 방랑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우리 제약을 후대에게 넘겨도 좋다 그게 후대들이 죽을 것이야 여러분 지금도 그걸 계속되고 여덟 번째 제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 역사에서 뭘 가르쳐주느냐 복음 놓쳐버리 솔직히 열심히 특심이라도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을 끔찍히 섬겼는데도요 재앙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복음 가진 몇 명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운동이 다른 말로 하면 회복되어 복음인데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걸 전도인데 그걸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걸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내용은 복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현장 살리고 영혼 살리는 전도운동 성경운동이 회복되었을지 모든 재앙이 끝나고 다시 축복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냐 저주냐 아니면 축복이냐 재앙이냐 정말로 평안이냐 정쟁이냐 이게 어디서 결정나느냐 진짜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본인들이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은 알면서도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운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 교회의 문제요 성도의 문제요 근성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사람 몸보신하려고 하고 응답받을 수준이지 천명 소명 사명을 모릅니다 가치를 모른다 두 번째는요 이게 뭡니까 현장에 들어가오면요 완전히 문화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런 문화가요 지금 완전히 현장을 다장합니다 현대는 더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없는 실정인데 현장에는 문화가 완전히 허가 무상문화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요 완전히 오늘 결혼 예배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뭐가 들어가가 있느냐 완전히 가정을 사단이 공격해버렸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사단이 공격해버렸어요 결혼의 기준 가정의 기준이 무너져버린단 말이에요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장인인들이 기준이 돼요 결혼의 기준은 뭡니까 은약인데 은약이 아니고요 여자가 아름답냐 아마하냐 육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문화가 대단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님으로 같은 사람은 영웅입니다 요정도 영웅시대냐 이 시대가 누가 안전거 같습니까 영웅시대가 시호로 그래서 영웅을 억지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그 영웅을 우상화시키면서 그게 뭡니까 다른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K-POP이다 뭐 이렇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이면에 그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순공이라 하는데요 성경은 바벨탑을 보고 멸망이라 합니다 우리는 노화시대를 보면서요 굉장한 문화가 발전했다는데 성경은 보고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가를 알고 뭐든 돌아가는 걸 알고 세상사 만사를 만물 박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는 게 없을 것 정도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경은 성공이다 행복이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멸망이라 저주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등전 11장에 보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4등전 13장 16장 19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문화를 파고 들어갔는데 어느 쪽으로 정치 경제 사회 쪽으로 그 에베소에 정사를 파고 들어갔다 공중권 지자원장 그의 총독을 잡아 버렸습니다 4등전 16장에는 그게 이게 귀신 들렸는데요 이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귀신이 들을 거 말고 상업 속으로 여러분 이건 이해 안 됩니까 연예인들이 지금 케이팝이다 뜨고 한때 마이클 잭슨이다 마르니몰로다 연예인들이 막 이래 떴잖아요 근데 그 뜨고 있는 그 인면에 뭡니까 그 연예인이 귀신이 들든 마약을 들든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하는데 야 완전히 마약에 빠져있다니 술에 빠져있다니 술에 마약의 힘이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보고 우와 대단하다 이런 시대가 될 거예요 요즘은 좀 인기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4등전 19장에는요 완전히 우상 종교 이게 딱 찾고 있습니다 마술, 역술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식은 쉽게 말하면 발전하고 문화도 늘 발전해가지만요 그런데 성경은 고통의 시대, 멸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연장의 최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도 발전하고 차도 뭐 요즘 벤저 뭐 아우디 뭐 좋은 것만 다 뽑고 앉아있는데 뭐만 다 놓쳤냐 하나님은 속 빠져버려요 그러니까요 눈앞에 보면은 따로한데 고통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요 이런 걸 가지고 삼단체가 뭡니까 이 허감의 줄기를 하고요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랩런트 개인에게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가지고요 수준 높은 영적 치명, 귀신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면 귀신이 잡신처럼 보이면 수준 낮게 보이는데 이걸 수준 높게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조명을 하면서 집어넣어버린다고요 요한복음 8장 사이에 거짓의 합의 마귀라고 해요 그게 완전 잡혀 버려요 거짓이 잡혀 버려요 1927년에 영안 나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없애고 사단의 제3의 바벨탈을 만들 것이래요 그래서요 우상문화가 뭡니까 지금 우상문화인데요 한국에도 우리 있을 때 옛날에 국풍 뭐 80 이래서 뭐 이러면서요 이게 완전히 무당문화인데요 국가가 재정에 도움을 다 줍니다 뭡니까 문화기 때문에 문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에 동성애자들이 뭐 해가 막 낮에 축제를 하려고 한국에서도 벌써 했잖아요 시도를 했는데요 명분이 없으니까 국가가 뭐 했냐 최후로 참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 이런데 시국이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겠냐 좀 다 애도하고 애도하는데 집중해야돼요 이렇게 통사정 하다시피 해가지고 딜레이 시킨거 하지 말아가지고 연기시킨거예요 초록기 20장 1절 8절 5년 완전히 우상이었잖아요 정신병 이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요 우울증 뭐 여러가지 중독 공안증 이런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다 병들어 버려요 현대인의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사단과 귀신이 장단하기 딱 좋은 마음으로 다 만들었네요 딱 한 번 시험 들어요 이제 이러다가요 육신까지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4등전 8장 4절 8절 육신이 완전히 잡혀 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 늦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멸망 속으로 계속 허감이 끓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 살려내야 돼요 여기 인자가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그룹 끝이 아니고 마태봉 27장 25절에 자녀들 후대에게 가지고 전달이 계속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요 지옥이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지옥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천북 배경이 있고 지옥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천북 배경을 살고 있는데 지옥 배경이 있어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미국 신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한국에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왜 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합니까 분명히 미국하고 상관없는 땅에 와 있는데 미국의 배경이 있다니까 그 사람 개인을 보는게 아니고 이 사람 미국의 시티젠십이라 할 적에 미국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고요 참 성공이 뭡니까 착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전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저주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할수록 고통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느냐 우리는요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해요 그게 일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일심해야 됩니다 사생제는 그리스도로 일심한다는 말은 나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로 안 바꾼 기준까지고는요 성공 못합니다 돈 많은데 불행하다니까 괜찮게 출신했는데 고통이라니까 얼핏 보면 제대로 결혼을 했는 실기의 결혼을 한 것 같은데 그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기준으로 결혼해요 섹스 어필한 여자 섹시한 여자 능력있는 님으로 같이 대단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오늘날 결혼의 기준이잖아요 육심적인 기준이요 세상 기준이요 내 기준입니다 사단을 기준으로 하는거에요 사단에 준 말을 그러니까요 저는 묻고 싶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가 이번에 결혼 예배학교도 해야 되고 짧은 시간 특강 밖에 안되지만 나는 하면서 지금 시간표가 그러니까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까 보금식으로 보금대로 믿어야 됩니까 난 죄입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틀림질이 없는데 보금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 말 중에 뭐가 있냐 성경은 다 빼버리면 되는거에요 제가 생각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성공하고 행복하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보금을 말하기 때문에 보금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성경 벗어난 것은 보금이 아니에요 내 기준을 바꾸는 것을 보고 또 일심이라 그리고 일심으로 어디에 집중했냐 내 기준이 바뀔 정도로 그리스에 집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거 모든거 다 버렸는데 뭐만 못 버렸냐 자기의 기준 사람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말귀를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데 본직 근본적인 일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본 또 진짜 가비집을 떠나 그것도 내 시로의 나의 천하마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의 의미도 모르고 세상적인 기준이니까 바벨론 떠나는 것만 알아야지 그 가난한 땅의 의미를 모른다 내국으로 가고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육신 기준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기른 사람을 양자로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안되게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결정에 말씀할 때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시하고 기준이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나를 바란 거 간단하지 말아라 다행동으로 했으니까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완전한 것이다 주님은 모든 것이다 여러분 내 기준을 바꾸는 걸 보고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치유가 뭔가 참된 치유가 뭘까 내 기준이 바뀌는 게 치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치유는요 내 마음 좀 위로해달라 내가 말하니까 미투 좀 해달라 내 말 좀 들어달라 그건 중환자입니다 미국의 인민교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완전 치유되어져 버린다 보금으로 충분하다 보금은 완전하다 보금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괜히 된다 제 친구 뭐라고 해야 그래 아니야 실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불가운데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설령 그래 안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 보 감네살왕의 제안대로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재고 이유가 없다 이미 충분히 재고인 것이다 그리스도로 끝 이때 생의 허감이 무너지는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영접할지 근본적으로 끝났지만 내 삶에 끝나는 것은 언제였냐 완전히 내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기준이 바뀌어 우리는 예수 믿어놨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세상 기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놨고 예수 영접해놨고 살아가는 25년 동안요 자기 삶의 기준은 안 바뀌었다 본토 아는 집의 기준으로 가지고 무늬만 바뀐 것이지 모양만 바뀐 것이지 교회 안 다닌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이예요 옛날에 이삭하고 끼고 다닌 사람은 성경끼고 다니는 거에요 그거 말고 껍데기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로 일심하는 거라면요 현장의 최대 문제를 뭡니까 개혁을 해버려야 근본은 기준을 바꾸는 거라면은 우리 인생의 진짜 현장의 최대 문제는요 개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전심을 다닌 전심이 다른 말은요 개혁인데 개혁을 하려면 각인을 바꿔버려요 우리 민족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안 바뀝니다 얼마나 안 바뀌냐 삼풍 백화점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벌써 바뀌어야 됩니다 성수대교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데 뭔 조직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각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부터 밑에 배 속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그 민족성이라는 말은 민족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기질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쓰라 이러면 니 내 모르냐 다음부터 입에 안타야 되겠냐 이래 나온다니까 근데 아이고 조목사님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딱 빼드리면요 그 배 딱 타러 간다니까 그래 말한다니까 이래 말하는 저부터 그래 한다니까 그게 문제랍니다 나는 예외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나만은 예외 그게 우리 민족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왜 안되느냐 기도 안될만한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왜 병들었느냐 병들만한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왜 영적문제 왔느냐 영적문제올만한게 각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0일동안 집중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흑한거 제가 문어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정말로 그곳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현장이 되어지는 그 백성이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계획이 일어나네요 현장에 지금은요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현장에는 하나님의 땅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없어요 교회에 가면 그토록 수천만명이 모여있던 대한민국이고 이민교회인데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권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 백성 없어요 불인자로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이 완전히 허강천제 그래서 우리가 지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제작운동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성운동 해야 되요 말이에요 말성운동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주권 그리스도 말성운동이 아니죠 지교의 현장 테리토리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게 제자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땅끝까지 정인 사도님 오직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이걸 뭡니까 땅끝까지 정인 다른 말라고 세계보금화잖아요 뭐해야 됩니까 지속거린 이 세계보금화를 위하여 지속해야 됩니다 다른 말라고 혁명을 해야 돼요 혁명 왜 지속해야 되느냐 혁명해야 됩니까 혁명사업을 지속해야 됩니다 교회의 최대 문제 해결이 뭡니까 교회가 지금요 보금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 혁명을 할만한 힘이 없어요 그게 맨날 끌려다녀야 되는거에요 성도들이 맨날 시험 들고 다녀요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이거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되냐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 넣으면 안돼요 오직 성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결론 우리는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토요일 주일날 기도하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정시기도 하는데 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아주 쉽고 평안한 시간에 시간을 줘요 정확한 말은 정시기도 라기보다는 뭐 해야 되요 유대인들이 주로 말해야 됩니다 뭔가를 확정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말씀 붙잡아도 되고 설교를 붙잡아도 되고 평소에 주신 묵상인 은혜를 가지고요 깊은 기도 속에서 뭔가를 확정하세요 기준은 뭐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답 하나님 주시는 행복 이걸 확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요 절대로 힘 안 나오고 답 안 나옵니다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되면 답이 나오는데 답이 안 된다 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와야됩니다 요셉이 이런 기도 이런 질문만 계속하고 내 기준으로 기도하고요 아버지 집으로 날 좀 보내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다면 자살해야 됩니다 우울증 걸려야 됩니다 조울증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딱 바뀝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노예로 영역에 팔려온 것은 그대로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오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딱 바뀌니까요 답이 딱 바뀌어요 눈이 확 바뀌어 버려요 노예가 아니다 애굽에 온 것이다 애굽에 온 것이 아니다 성경하러 온 것이다 노예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애굽에 사명이 있어서 온 것이다 천명이 있어서 온 것이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다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답이 딱 나오니깐요 힘나잖아요 감옥에서도 힘나고 노예 생활에서도 힘나고 최상위 모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장소 현장 여러분 뭐 차 안에도 천국 이번에도 우리 시바하고 갔다는데 천국이었어요 어디든지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병든 부분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라고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이라도 할 수 있고 환경이라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자세를 안 바꾸고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그러면 이제 행복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이 상황이 행복하다니깐요 환경은 뭡니까 별함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가난해 보이는데도요 조건 없이 행복하다니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사명은 많은데 갈 데도 많은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를 뛰어넘는 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 하는데 요즘 우리말로 그걸 기적이라 하라고요 25시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있을 때가 뭐입니까 기적의 하나님 25시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뭡니까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가능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너라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을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 사회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시야라 모든 말씀을 크게 이야기해서 말로는 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간 시대에 전도운동에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혼예배학교가 됐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대요 내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군요 부모의 영적 상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기도의 배경이 있다 이게 자녀의 결혼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또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경상시의 영적 상태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히 뭡니까 두 번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벌써 잔소리를 하는게 아니라요 조용하게요 결혼에 은약적 기준을 자꾸 제시해야 되고 자녀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준이 없이요 그냥 웬땅이냐 나오면요 와 내 눈에 이뻐구나 괜찮구나 그게 그때 그때 괜찮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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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는지 아니에요 기준 기준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요 반드 이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 하고 달라요 대충 어떤 방향에 어떤 성향에 이게 나와있어야 되는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요 인도합니다 신뢰와 그래서 제가 결혼을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결혼을 늦게 할까 간단하다 결혼기도 안하거든요 특히 우리 단체에서는 왜 늦은냐 간단합니다 결혼기도 안하거든요 그냥 봉은 다거든요 결혼기도 안하거든요 요즘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설정되면 우리 때는요 그냥 하고 묻고 싶어 기도 5분 이상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기도를 오래 한다가 중요한 거래요 그래도 한 30분이나 기도하려면요 결혼기도 해도 한 30분 다 하겠구만 그것도 안 한다니깐 그럼 어느 날요 괜찮은 사람 또 나타나게 결혼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자고 일어나는 건 이상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런 게 공부가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이상해져 버립니다 결혼자가 보니까 유능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거든요 그건 문제와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인도한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습니다 아브라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어 그렇게 안되면 내가 니에게 맹시하는 끝이야 계약 신경 니가 거의 못해도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민도 안 이모에다 그만큼 하나의 민도 안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돕는 배필이 성기 돕는 배필이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원트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 상대를 지속하게 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인과 확정이 필요해요 이거는 의심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보는 거죠 쉽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무엇보다도요 상대방의 반응도 늘 볼 줄 알아요 이런 건 모릅니다 자기 좋으면 그냥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학교 하자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은 지금 노하고 싶은데요 그럼 억지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분위기를 강화해 보니까 어떻게 작업을 걸어가 어떻게 작업량을 달성해 가지고 무한수할까 이거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실망시키려고요 성경 기준이 뭐냐 그거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없다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천명이에요 결혼이 사명이 아니에요 결혼 자체가 사명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니까 때로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산이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고 나서요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창세기 입사장 창세기 입사장 창세기 입사장 창세기 입사장 창세기 입사장 결혼을 하면 창세기 입사장을 백 번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지를 백 번 듣듯이 창세기 입사장을 백 번을 읽고 기준을 잡아요 번역 안 해요 어머니 죽고 난 이후에 이 말 속에는 어머니 죽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각가지 인생 문제 좌절 상실의 아픔 많은 것이 있는데요 이 결혼 후에 뭔가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가정은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결혼하면 남자하고 속았구나 하거든요 여자도 속았구나 남자도 속았구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요 복원가정 그게 원래 정석이에요 속았구나 해야 그 다음부터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남편은 의지 안 하는 거지 아내의 의지 안 하는 거지 와 결혼 잘했구나 그 결혼 불행한 결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속았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본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남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갈아치워버리고 다른 남편 수가성 여인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여자 바꿔버리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살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직도 남자 여자에게 미련 그 정도를 보면서도요 그걸 보고요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치매 딱 한번 딱 경험하면 아 하나님 봐야 되구나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머리 구조가 또 다른 돈 많은 남은 자 잘 생긴 여자 이쁜 이 기준이 안 바뀌어 있어요 성경적 기준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에서 한 번 책중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신 말씀 부탁하고 오늘 우리 정말로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개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 당하는 분들을 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청년 결혼예배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혼의 기준 은약의 기준들 합천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역사에 있겠다고 기도해 주시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